그리고 애호개 그 다음에 이윤생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푸진소리 그 다음에 풍글놀이 연구석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늘다래 그리고 한마당 그리고 한풀 마지막으로 임시필공부 서울지혜 최호인 서울지혜장님 그리고 여타는 사람으로 참가하지 못한 우리가 작년에 함께했는데 오래하지 못하던가 그런 분들 두 분의 영원들만 모셔서 이름을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성남우리마당, 성남풍물사랑방 일과놀이, 조개닭풍물단 청로새, 수원칠고산풍물마당 부천타락까지 모두가 다 우리가 한 가족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서울경기필본부사이트학부 모이니까 부시제를 축하하고 함께하시기 위해 저희가 어렵게 오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무연문화재 임시필봉농학 인간문화재 양진성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임시필봉농학 대포수이시면서 한풀창림 멤버이십니다 나오세요? 최상일이십니다 그리고 양진성선생님 반갑습니다 양진성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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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학부사를 했었어요 그게 한 30여년 됐고 오늘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이라고 앉아서 보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한 35년이 넘은 분들이 꽤 많이 인연을 뵙고 살아온 시간들이 꽤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 하늘 아래 또 어느 한 마을의 문화가 또 발전을 해서 또 서울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서울 공간에서 이렇게 푸진구 푸진삼이라는 옛날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가락과 몸집과 그런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필봉포 상승에서 대단히 행복하고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가장 기쁜 날일 것 같고요 또 제가 가장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정말 진심있게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도 역시 이런 어떤 에너지를 좀 받아서 필봉농악을 앞으로 잘 지켜가고 갖고 가는게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좀 연례적으로 지속이 되면 오늘 못 만났던 분들 또 내년에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있고요 또 우리 보존회라는 기구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아마 서울 경기지역 필봉의 나라를 하나 지정을 해서 또 우리 보존회와 함께 공연 운동하고 하루를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또 발전해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오니까 그 이정훈씨나 세원씨나 끊임없이 강조하더라고요 오늘 붓이 안맞아도 괜찮다고 저는 그래서 손으로 붓을 맞추면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냥 붓이 안맞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봄날씨만큼이나 아름답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준비해 주신 우리 최호인 여기 서울지역 지부장님을 비롯한 또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회원님들의 어떤 상세님들 그리고 회장님들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요 필봉동원 많이 좀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좀 잘 하시고 이따가 여기서 와서 이 말씀 끝나고 가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다 같이 한번 학버스 치실 거예요 선생님께서 직접 치시는 학버스 한번 칠 테니까 사실은 드럼 자리가 쉽지 않잖아요 뭐 그런 기회를 다 같이 모여가지고 큰 판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행사를 진행하는데 큰 후원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풍물놀이연구소 완벽한 분께서 후원을 많이 해주셨고요. 작년에는 풍물놀이연구소 작년에는 이정옥필봉 서울명숙 백초들 간장님께서 후원을 해주셨을 때 내년에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직접 개회식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남희성 선생님 자주 뵙기 힘든데 다 같이 여기 지금 모인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사진을 한번 같이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좁은 사진을 들고 있는 김은석 사진사님 저거를 딱 찍을 수 있게 할 테니까 무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가 있는 이쪽으로 오셔서 전체 참가자 기념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양진영 선생님이 가운데에 하시고 패장님들 앞에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나오세요. 여러분들이 컴온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애호계 애호계 분들도 자 앞에 나와서 같이 사진 찍으시죠. 모두 다 나중에 남는 거는 이 사진밖에 안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 안 찍으면 지금 사진 안 찍으면 내년에 또 찍으면 되지 자 어 드론도 떴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입니다. 드론도 뜹니다. 드론으로 먼저 찍는다니까 일단은 저 드론을 한번 봐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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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s 첫번째 모듬은 준비를 해주시고 한 5분정도면 될거같은데 아 그럼 여기만 다같아 놓으시면 다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회식을 진행을 했구요. 모듬판부 한 11시 20분정도 5분정도 있다가 진행을 하구요. 굿사랑, 길쌍, 두드림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그 이후에 12시부터 닭정뿐 마당, 도살풀이와 팬소리이구요. 그 다음에 점심식사, 제일 중요한 점심식사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풍물 오엑스키즈가 있습니다. 요번에는 상품이 작년보다 많이 없던 기회가 됐으니까 이때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구요. 풍물 오엑스키즈 끝나고 바로 양진성 선생님과 함께하는 판끝, 전체 판끝 한번 탔구요. 그 다음에 각종뿐 마당 두번째, 한량모아 진도북놀이, 그 다음에 모듬판부, 박달, 신바람, 외고개, 그 다음에 각종뿐 마당 세번째, 경기미뇨, 좌쌍놀은, 이외 모듬판부, 세번째, 네번째, 인쇄, 푸른설, 풍년, 그리고 하늘다래, 해마다 한풀, 이렇게 진행한 다음에 전체 판끝, 하고 마무리하면 해가 잠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강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가 바닥이 생각보다 미끄럽기도 하고 여기 돌이 있는, 대리석이 있는 쪽이랑 여기 인쇄장계 있는 쪽이 경계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보실 때 특히 조심하셔서 여러분 모였는데 작년에 제가 여기서 놀다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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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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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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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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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가슴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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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 1위 1위